저희는 지금 에버랜드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할로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멤버들과 같이 에버랜드에서 할로윈 파티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에버랜드에서 할로윈 파티를 저희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한번 즐겨볼 건데 좀 이따가 이제 재원이랑 소정이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로윈 의상도 가져왔으니까 제가 이따가 에버랜드에서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에버랜드에 도착을 했고 할로윈 코스튬 귀칼 코스프레를 시작하겠습니다 셋! 이노스켓! 몸 좋아보여 몸 좋아보여 레즈코! 잘 어울리는데 그래... 니 머리네 나를 봐 나를 보라고 하하하하 어 이게 누구야? 레드파이언티브다 좋아 좋아 애기라기 잇잇 컷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요괴 담당입니다 원이! 원이니 나름! 셔틀버스 탈 시간 아 좋다 여기 경계가 하하하하하하 셔틀 탑습 기캐타 하하하하 세연이는 앞이 안 보인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딴 데 보잖아, 지 혼자. 야, 나 너무 좋아. 자, 여기야, 여기. 목소리를 들어. 브로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추천하는 관리하고 있는 유두수 프로라고 합니다. 15시에 허레일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좀 뛸게요. 네네네. 자, 뛰자. 전집 좀! 아, 미치겄네, 미치겄어. 자, 앉으라고. 우리 여기서 퍼레이드를 봐야 돼. 왜 지쳤어, 네즈콕? 왜 지쳤어. 허억. 잠이 부족해.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부터 할로윈 첫 번째 퍼레이드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출동하는 거야. 이번 퍼레이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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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우리가 끝까지는 영화 중 오디가 나왔어. 여기 있으면 보여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할로 할로 빈카로 할로 빈카로 할로 빈카 빈카로 할로 빈카로 할로 빈카로 할로 빈카 하하하하 무잔이다. 무잔. 으어줘. 야, 무잔 나왔어. 내 반 타이러서. 뭐야, 다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오디한테 다 홀렸어. 소외해야 돼. 산 사람이야. 으하하하하하 저기, 한 사람 한 번 해주고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애들이 코너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구했다! 한 생명을 구했다! 후.. 정말 주로서 보람차구만! 진짜 무료 보여드려요? 아.. 무료! 이지노 코큐! 이지노 코카! 미나무기! 아! 또! 으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단지로! 단지로! 야! 단지로! 일상에 방금 사진 찍어줄 때 어땠어? 기분 좋았어요! 멋지잖아요. 저희가 퍼레이드인데요? 이게 원이 아니야? 뭐야? 왜 탐비해! 너무 부끄러워! 아니야 넌 레즈코야! 안녕? 난 레즈코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뭐야 까마귀야. 지령 받았어? 받았습니다. 어디야? 저기라니요. 밥 먹으러 가래요. 할로윈 기념 또 특별 음료가 있다고 해서 그 음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음료가 나왔습니다. 미쳤다. 너무 맛있겠어요. 김노스키 배고파? 다 먹어버릴 거야. 다 흘렸어. 레즈코 왜 그래? 레즈코 죽는 걸? 정이 부릅니다. 오 시노브. 시노브 어디 가. 시노브. 시노브 도망가. 내가 이래서 시노브 싫어해. 가미나리의呼吸. 이치노카타. 대키레키 1세. 무지의呼吸. 이치노카타. 미나모斬. 시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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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탈출아. 이럴라. 먹고 살기 힘드네. 소정이 뭐야. 오늘 입시 보고 왔어? 네. 저 면접 보고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진짜. 재헌이 코스프레 해야지. 형 옷을 주세요. 저는 코너 코스프레였으니까. 빨간 볶고 바바리만 용량할 것 같아. 할로윈 소품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헌이 코스프레. 재헌이 코스프레. 재헌이 코스프레. 재헌아 재헌아 이거다! 이거 터져요 진짜로. 아기 재헌. 깜찍한데? 이거 내 건데 핑크색. 으에에에엉 하하하하 막아자 아니 이거 놓고 가야지 하하하하하하 여러분들 이제 밤이 됐고 본격적으로 에버랜드 할로윈을 즐겨볼 시간입니다 좋아 가보자고 으으엑 하하하하하 예수아 온이야 온이 꽤 세보여요 어 그니까 상현 아니야 상현? 지금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요 제디츠! 상현이 나왔어 상현이야 상현! 아유 여친이 보면 혼나겄네 야 재욱이 방금 포인트 묻지 않아? 안경을 벗고 찍었다는 거지 아유 나 집 갈란다 채원아 여기 너가 좋아하는 분들 계셔 간호사 형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그래 가서 사진 찍고 와 역시 여자를 제일 밝히네요 야 뭐야 너는 너 찍을 거야 말 거야 좋아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때 그 옆에 누님이 누님 볼이 제 어깨 닿았어요 살짝 하하하하하하 일산이 사진 찍게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하하하하 일산이 왜 이렇게 행복해 최 근래 들어서 일산이 제일 행복해 보였어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오 뭐야 여자친구야? 아하하하 다까입어? 네 체인지 체인지 오 재호 봐봐 오 잘 어울릴 때 오 제디쯔 까미나리노 꼬균 이제 대망의 에버랜드 할로윈 마지막 퍼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려고 오늘 온 거거든요 마지막 퍼레이드는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노스키 어디로 가는 거야? 정문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문 왜 가는 거야? 지금 가야죠 인문 다 끝났잖아요 오케이 어? 이노스키 어디갔지? 뭐야 이노스키 어디 있는 거야? 소돌뱅진 아유 끓어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바지가 맡겨져!